나를 떠난 사람들은 나를 떠난 사람들은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걸 나의 작은 뒤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안고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비켜날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대답이 사랑이라며 나를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비켜날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대답이 사랑이라며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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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만내되고 싶은 앞으로에도 은가은, 겉으로에도 은가은, 은가은 은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람이 송송하니 날씨가 참 좋죠. 저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고향에 내려와서 노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열린음악회 첫 출연이라서 너무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또 동네 이웃주민 같은 우리 엄마 친구분들 같은 여기 어딘가에 저희 엄마도 보고 계세요. 와 계셔서 아까 전에 쭈꾸미 먹고 왔어요. 같이 쭈꾸미 밥 먹고 여기 엄마도 보고 계신데 어찌됐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전국세전이 또 김해에서 자랑스럽게 또 열려서요. 너무너무 저희 김해가 아주 크게 크게 뭔가를 또 이뤄내요. 그렇죠? 그래서 또 김해 출신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. 또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또 홍보대사 하고 있지만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첫 번째 노래로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.